안녕하세요. 이번 강의에서는 PH 사운드가 두 개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F 발음이 두 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들어보시죠. 두 번째 O의 강세가 있죠? 그러니까 첫 번째는 F. 두 번째 O에만 강세가 있고 나머지 모음들은 강세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죽어있는 시체 발음이 쉬어 발음이 나죠? 첫 번째 PH도 F, 두 번째 PH도 F입니다. 그는 사진 작가예요. 이거랑 포토그래퍼 이거랑 완전 다르죠? 이러지 마시고요. 저는 사진 작가예요. 그 사진 작가가 저예요. 더 를 붙이면 이제 그 사진 작가고요. 어 를 붙이면 그냥 처음 소개할 때입니다. 당신의 사진 작가가 누구예요? Who's a photographer? 포토그래퍼 하고는 완전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진 작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아이디라는 것은 동사로 쓰게 되면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, 즉 신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진 작가가 누군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. So we can I do the photographer? You're a photographer? You're a photographer? You're a photographer? You're a photographer? Photographer? 당신은 단순히 그녀의 사진작가 이상이었더군요. 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죠? 당신은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? Photograph이라는 것은 사진을 찍다 그리고 사진, 명사와 동사가 다 됩니다.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요. 어쨌거나 첫 발음 F, 그리고 끝 발음도 F입니다. Photograph PHF 사운드가 두 번 나는 단어는 은근히 많습니다.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어요. 그들은 철학자이자 학자들이었어요. 강세가 OMA이고요. 나머지는 다 슈아 발음입니다. 폴라소퍼 그들은 철학자이자 학자들이에요. 폴라소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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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ILOSOPHERS 무엇으로부터 라고 명사를 다섯 개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말할 때는 FROM 1번 AND 2번 AND를 가운데 놓죠 세 개를 말할 때는 FROM에 1번, 2번, AND에 3번 이렇게 놓습니다 처녀들과 전사들, 치유자들, 철학자들, 수호자들로부터 Fördions, Healers, Philosophers, Revolution 처녀들, 치의사들, 철학자들, 전사들 여러분도 발음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군요 역시 강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필로소피 이러면 안됩니다 필로소피 필 아니고 필도 아닙니다 필이 아니라 필이 아니라 엄브레이싱이라는 것은 껴안다 입니다 아 이거 왜 이래요? 저는 그녀의 필로소피를 껴안는다고요 껴안는다라는 것은 수용한다, 받아들이다라는 의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제가 그녀의 필로소피를 수용한다고요 제가 그녀의 필로소피를 받아들인다고요 필로소피라는 것은 철학을 받아들인다는 좀 이상하고 필로소피는 인생관, 세계관은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겠죠 인생철학, 인생관 인생철학이 결국 인생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PH 사운드가 두 번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 근처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이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도 PH, 뒤쪽도 PH죠 강세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델피아라고 이해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방식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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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젌 Huge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사amin 필라델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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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